오늘부터는 여름철이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많이 좀 빠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도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강의 설교를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잠깐 중단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다시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강의 설교할 시기로구나 그러면서 지난 파일들을 봤더니 여섯 번째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마침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싱글들은 이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싱글들이라고 할지라도 조만간에 이제 남편들이 되고 아내들이 될 거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문제는 이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각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시대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과 인습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구약성경은 약간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찍 기록된 것은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이 구약성경 가운데 오래된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필요한 이유죠 물론 어떤 말씀은 해석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석을 거쳐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그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언급한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에 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아주 싱글 처녀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면 야, 이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조심해서 읽고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런 해석의 클루, 단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결혼한 뒤에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버리면 곧 큰 환란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은 세상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막고 있는 큰 환란, 위기 아니 그게 어떤 것이기에 사도바울은 결혼하지 말고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서 신학자들은 고린도 전사가 기록된 것이 대략 서기 5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55년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3복음서보다도 먼저 이 고린도 전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물론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도 서기 70년경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지만 그때 그러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물론 고린도 교회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1세기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임박한 정말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Imminent Eschatology라고 말하죠 임박한 정말론 아, 주님 곧 오신다 아니,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라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집을 사고 시장을 하고 이런 데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지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지내면서 몸과 마음을 다시 오실 주님에게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 임박한 정말론을 믿고 있었던 그때에 한해서 한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해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다 싱글로 지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야, 베드로가 했던 그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 가운데 야,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굉장히 놀랍다, 혁명적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렇지만 동시에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얘기도 이 성경 안에 있어요 남편의 권위에 아내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여전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 속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또 남성 중심적인 그런 생각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없다 종과 자유인의 구별도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 그 시대의 제약에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되겠죠 아주 오래 전인데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아주 친절하게 잘 맞아주는데 그 남편이 제가 가까이 다가와서 얘기하기를 복사님 이제 우리 가정은 제가 권위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쪽에서 음식 준비하는 사람은 당신이 이리 와! 그러더니 오더라고요 보세요 목사님 저리 가!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어리둥절했어요 봤더니 아마 어디 가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건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이 그래요 아주 혁명적인 말씀도 있고 그러나 그 시대의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또 여기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쓴 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아내들의 온전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그런 아내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의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그런 온전한 행동을 보면서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의 온전한 행동이란 뭐냐? 화려한 옷이나 보석으로 겉모습을 치랑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여자들을 보면 다 그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시장했던 그런 여자들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그 말씀을 아내들에게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남편들에게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시대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 걷어내고 듣는다면 시대의 관습과 인습을 완전히 걷어내고 듣는다면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는 온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내들이 정숙한 행동을 해서 남편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정숙한 행동을 해서 아내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아내들이 겉모습에 지장하지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겉모습에 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둘째로 베드로는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 사라가 그 남편을 메스터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나의 메스터라고 마이 메스터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서 우리도 그런 순종을 드린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세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권위라는 말을 우리가 전하고는 달리 생각합니다 권위적인 사람은 어디 가서나 인기가 없어요 리더십에도 권위적인 리더십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회사를 크게 일으킨다든가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은 섬김의 리더십이 존중되고 있죠 Servant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베드로가 남편의 권위를 그렇게 주장하고 아내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을까 우리가 이 시대적인 제약을 다 걷어내고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누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남편들이 아내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your husbands must give honor to your wives Treat your wife with understanding as you live together 여러분들이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에 understanding을 가지고, 이해심을 가지고 와이프를 대하십시오 남편들은 그 아내를 give honor to your wives 그랬으니까 아내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understanding, with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들은요 지금 시중에 나도는 어떤 책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동거하라는 말이 요즘에 조금 의미가 자꾸 달라지니까 그 말 빼버리고 같이 살라 그런데 지식을 따라 with knowledge라고 했어요 옛날 번역 성경에는 그런데 저는 이 옛날 번역 성경, knowledge라고 번역한 이 말씀이 그리 나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이해하는,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또 아내가 남편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결혼이 도대체 뭔가 결혼을 해야 남편과 아내가 생기니까요 결혼이 뭔가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아지고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 아닌가 같이 사는 거 아닌가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된 말씀이 상세기 2장이에요 거기 말씀을 보면 결혼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창조해서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을 도울 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성경에는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helper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담도 만들고 이부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의도가 들어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서로 도울 가장 적합한 사람 A helper suitable for him 이걸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낼 때보다도 함께 동역자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 결혼에 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살다가 힘들면 어떡해요? 힘들면 그만둬야죠 뭐 예전에 제가 이만하면 잘 맞는 커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한 커플이 있었는데 살다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못 살 것 같아 엄마가 막 야단을 치면서 왜 그렇게 너는 찌질하게 살고 있니?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와가지고 딸 데리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결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들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견딜 힘이 없어요 그냥 남남이 되는 것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결혼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때에 마음이 잘 맞지 않고 어떤 때에 의견이 다르고 어떤 때는 좀 다툼이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결혼이에요 이런 지식들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한번 봐봐요 옆에 앉았으니까 또 아내는 남편을 한번 봐봐요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아는가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여자들은 이 남편 남자들의 심리는 어떤 것인가 특별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의 심리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책 한 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남편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아내는 피지컬한 면에서 약해요 남성보다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자들도 힘센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치만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또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걸 남편들이 몰라요 어디 책 한 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읽어본 사람 있어요? 자기는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꾀병이라고 그러고 당신 언제 안 아픈 적이 있어 그러고 아니 그 아내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번민도 많고 감정적으로 기복도 심하고 그런 시기도 있거든요 몰라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긴 해요 야 그렇게 모르면서도 그냥 또 잘 사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얘기 드릴 것은요 베드로가 아내를 존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르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1세기에 살았던 베드로의 입에서 아내들을 리스펙트하라 아내를 아너, 존경하라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게 참 굉장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제가 하신 영어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She may be weaker than you are 아내는 당신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But she is your equal partner in God's gift of a new life 그렇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너와 똑같은 equal partner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이 혁명적인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야 여기에 남편과 아내를 equal partner로 이해하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가정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행복은 우리의 영성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이 말이에요 반대로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으면 기도의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이 남편이 막 기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막 유차하게 기도하고 있어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소통의 문을 닫으시는 거죠 아니 목사들을 예를 든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하고 아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막 교회 갔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막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있고 교인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후회감도 들고 설교 말씀을 할 때도 맥이 없어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 불문율을 정해놨습니다 뭐 글씨로 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켜나가는 게 있는데 적어도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부부간의 문제는 다 푼다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대개는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먼저 손을 내밀 때가 태반입니다 아 여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나도 이제 마지 못해서 뭐 나도 뭐 이렇게 하고 하긴 하는데 내가 먼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마 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그런 그 화해의 경험을 설교 준비 전에 또 주일 되기 전에 그런 화해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가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해요 그리고 설교 말씀 전할 때도 은혜가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무슨 문제 가지고 택약택약 싸웠어요 남편들이 대개 싸울 때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밥은 절대로 먹으세요 상당히 불리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밥은 먹어요 밥은 먹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어요 설교 시간이에요 뭐 억지로 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쳐요 집에 가면 아니 오늘 설교는 잘하더라 그러면 뭐 내가 못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또 2차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문율이 뭔가 하면 토요일 날 전에는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우리가 화해를 한다 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켜나가니까 행복해져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행복한 마음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남편과 아내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말에 반대말은 좀 빌빌한다는 거예요 빌빌 어디 가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잖아요 이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들은 그 행복한 관계 행복한 과정 여기에서 자존감이 한없이 높아져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confidence가 생겨요 자신감이 주어져요 남편이 아내를 상대해 주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하고 하면 아내의 자존감을 그냥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어디 가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오늘 베드로 얘기를 다 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지식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쳐다보고 안다고 하지 말고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인간 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까지도 다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 아너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지금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리스펙트하고 아너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반대로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리스펙트하고 아너를 해라 그러면 두 사람의 자존감이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실험실에서도 어디서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신 것 무사하게 들어주신 것 감사드려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 성경 말씀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지만 시대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권위저의적인 뭐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해석적인 해석학적인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남자에게 가장 적합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여자에게는 또 가장 적합한 남자를 만나게 해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에 대한 지식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지식도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은 무엇인가 행복한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아노하고 리스펙트하면서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오다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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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